9번, 경주는 첫 번째 상, 1등, 2등, 3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practice,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것의 실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관습이라는 의미도 있어. 관습 관습, 예전부터 그냥 쭉 지속되는 일 그냥 그것을 우리가 practice라고 해요. 이러한 관습은 어떤 것의 결과야. 뭐의 결과? Silver Smith Silver Smith라고 하는 것은 이 Smith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은세공인이라고 했지 은을 세공한다는 건 은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 사람의 inability, 무능함 뭐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함 자신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의 무능함 즉, 자신의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무능함의 결과였던 겁니다. 얘 중요한 거다. 자신의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무능함 잘 봐야 돼. 17세기 초에 잉글랜드 체스터에 있는 잉글랜드 체스터 지방의 그 17세기 초에 셰어리프 셰어리프는 미국에서는 보안관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장관이라고 해. 그래서 장관이 동의해서 주기로 agreed to 동사원형 제공하기로 동의를 했네. 뭐를? silver trophy 은으로 된 트로피를 주기로 제공했대. 누구에게? 승자에게. 그 말경주 경마 경마라고 하지? 말경주 경마 우승자에게 은으로 된 트로피를 주기로 동의를 했고 그리고 계약을 했지. contracted다. contracted 계약을 맺었어. 누구랑? 은세공인과 뭐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네. contracted c-o-n-t-r-a-c-t 다. 가봐야 돼. 그래서 이 은세공인이 트로피를 만들었겠지. 이 은세공인의 첫 번째 트로피는 unacceptable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어. 받아들이지 못해. 왜 안 받아들여?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he was sent he 누구야? 은세공인이 되겠지. 이 은세공인은 was sent 보내졌네. sent send라는 단어의 과거형 목적 없지. 수동으로 다시 돌려보내줬어. 뭘 위해서? 다른 try 시도를 위해서. 여기 try는 명사야. another 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냥 막연히 하나를 쓸 때 또 다른 하나야. another other 쓰면 안 된다. other는 일반적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야. 단수잖아. 세컨 원. 두 번째 것은 또한 역시나 inadequate 이라고 하는 적절한의 반대말. 부적절했습니다. inadequate, unacceptable 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야. 그리고 he was instructed. instructor는 지시하다야. 타동사다. 목적 없지. 수동으로 지시를 받았어. 뭐 하라고? try a third one. 세 번째 거를 시도하라고. third trophy. 세 번째 trophy는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 보안관 아니 장관이 세 개의 trophy를 가지게 된 거야. 뭐 대신? 하나 대신에. 세 개나 가지게 되었어. so in order not to be wasteful in order to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정어는 to 앞에다 not을 붙이는 거네. 낭비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장관은 결심했지. 뭐하기로 주기로 award가 주다야 trophy를 주기로 1등과 2등과 3등에게 라고 하는 것. 앞쪽에 나와 있는 것. 이 1화에서 보면 trophy가 생겨난 원인 그 기원에 대해서 본 거지 그 기원 뭐 때문이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무능함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 봐야 돼. 그 기원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